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우즈벡만두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빵도 준비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즈벡빵 이름은 넌 우즈벡말로 넌 넌 만두는 만두 이에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임식은 원래 이렇게 와 맛있게 오늘 사이다 시작!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우즈베이 만두는 양고기랑 양밥을 만들어예요 또는 오즈베이 만두 엄청 알아요 양념이 실수되어서 너무 맛있어요 양념은 잘 어울린다 와우 너너너너너넛 고춧가루 닭다리 오징어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